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, 내가 좋아하는 진밥처럼 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장이로구만. 근데 그거는 엄마가 만든 양념장. 맛있기만 하면 됐지. 그거는 식초가 엄마가 좀 넣었더라고. 그래서 이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. 원래 내가 하는 건 식초 안 들어가거든. 그래도 근데 엄마가 양념장 맛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. 그래서 안 만들어. 우리는 느끼한 거 좋아하니까. 마가린 섞는데.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트라이.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가린 안 먹으면 먹겠지. 진짜 맛있다. 좀 들어도 괜찮지? 이거 볶음김치 다먹은? 응. 이거 볶음김치 다먹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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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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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